경남 창조 문화 포럼 그래서 어떤 목표와 뜻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가 공부를 참 어렵게 했어요 어렵게 했는데 어디에 묻고 싶고 이 재능을 한번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길을 좀 알고 싶은데 물어볼 데가 없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안 도와주셨고 방법이 없어서 못했고요 그래서 때를 놓쳤고 그리고 다른 대학을 가서 이제 겨우 음대 가겠다고 해서 왔는데 또 경제적인 뒷받침이 안 되면 또 힘들고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태리에 가서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그렇게 받은 것들을 이제 이 한국에 와서 제가 이곳 경남에 와서 제가 한번 펼쳐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목표는 정말 아무데도 의지할 곳이 없는 재능 있는 지역의 아이들을 제때의 전문가들을 만나게 해주는 것 그리고 그 아이들을 마음껏 한번 도와줘보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경험한 국제적인 경험들을 그 아이들한테 다 쏟아 받고 싶어요 그리고 유럽에 있는 친구들과 우리 진해와 또 같이 교류하면서 문화적인 수준도 올리고 그리고 들으시는 분들은 수준이 있는 음악, 문화, 예술과 함께 더 풍성한 문화 생활을 누리실 수 있을 거고 또 예술가들은 또 예술가들을 세운 과정들을 하면서 그들에게도 아주 도움이 되는 어떤 단체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들도 이 모든 것이 삼박자가 잘 맞아져서 정말 먼 훗날 많은 문화 인재들을 지역의 인재들을 키워내고 그리고 예술가들을 세우고 그리고 우리 모두와 함께 정말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거는 이 문화는 한 사람이 결코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우리가 어떤 문화를 얘기할 때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질 때 그때 문화라고 하죠 교통문화가 발전되어 있다 공중문화가 아주 우수하다 이런 말을 할 때는 모두가 함께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몇몇 사람의 어떤 후원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단체가 아니라 우리 모든 시민들과 함께 정말 적은 액수로 함께 하면서 그것들이 힘이 많아지면 정말 천천히 갈 점점 힘 있는 방법을 걸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조금 있다가 이제 콘서트를 진행하면서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천무대는 제가 우리 아주 훌륭한 많은 분들을 모셨는데요 제가 일일이 다 소개를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뭔가 미사용으로 붙이고 그 사람의 프로필을 얘기하면 더 좋겠지만 이분들은 그런 게 필요 없는 분들이에요 그냥 매트소프라노, 테넛, 비타 하면 이분들이에요 너무 훌륭한 분들이 오셨고 많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천무대는 트리오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오순환 선생님 나오셔서 이제 바이올린과 우리 체무대에서 트리오로 연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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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태노 박동 선생님이 나오셔서 레옹 따바논의 아칭의 새롱을 원하는 사랑의 사랑의 노리라고 합니다 큰 목숨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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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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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름다운 곡입니다. 다음은 소프라노 이주희 선생님이 나오셔서 리스트의 곡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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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아온 나날 기념던 날 다 사라져간다 여기처럼 멀리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날 묶어왔던 사슴 어서 던진다 지금 내 확신만 있을 뿐 남건 이제 습립불 그만한 건 이란가 호란을 떨치고 일어서 세상으로 부딪혀 낯설던 지금 이 순간 내 모든 걸 내 욕심마저 내 욕마저 다 덜고 던지리라 마지리라 애타게 찬던 절실한 소원을 위해 지금 이 순간 낯만이 당신이 나를 버리고 전화여도 내 마음속 깊이 간직한 꿈 간절하기도 절실하기도 신여어로 가소서 오늘의 시작 이 귀한 시간을 위해 내 마음속 깊이 간직한 소원을 위해 내 마음속 깊이 간직한 소원을 위해 열정과 귀한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려고 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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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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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중고등학교 때 이 로망스까지 치고 싶어서 기차를 사야다가 나라들이 영어로PE Front C став Rocket 이거를 이렇게 라이프로 지는 영광입니다 라이 라이쿠는 라이쿠는 haft해이면서 아까 짝pir 우리 다같이 한 번 불러서 좋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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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와서 봉사를 해주셔서 그렇게 만난 것이 2년이 돼서 지금까지 한 10여 년을 앞봤는데 아마 가까이서 겪어보시면 모르시는 것이 없으실 겁니다. 정말 한 인간으로서 정직하시고 솔직하시고 자기 계산 없으셔서 어떨 때는 옆에서 같이 반주자로 있는데 제가 계산을 하고 해야 될 정도로 사람 아끼고 가르치고 내가 있는 건 나눠주는 것에 바뀐 일 하나 없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문화 포럼도 제가 알기로 한 3만 년 정도 기획하시지만 그렇게 되었죠. 주위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 자답게 해서 한 달 두 달 만에 이런 건 하나 얼른 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의 원래 가치관과 주관이 정직하게 바르게 사람 바치지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패키지지 않고 포장되지 않고 서로가 행복하며 즐겁게 가는 길 과정과정 하나 작은 조약들 하나 기딘 쪽 하나 놓는 그것조차도 함부로 하지 않으려고 준비를 하다 보니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얼마나 간단하게 놓이고 얼마나 굳건하게 놓여야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자유의 비로 오신 여러분이 그 하나하나의 됐던 것들을 들어주신 건 너무 감사하고 지금 이만큼까지 우리가 아직 예 정교 선생님은 지금 탈진할 정도로 힘이 드신데 아마 가는 이 길이 이제 시작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도움이 필요하고 옆에서 지켜봐주시고 밀어주시는 분들이 되어주셔야 될 텐데 우리의 응원과 우리의 소망을 모아서 큰 박수를 환영할 때 감소적으로 교회사의 정리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프로그램 상에 다 끝났고요. 이제 뭔가 더 남아있을 것 같기는 한데 광고 제가 광고 잠깐 하고 싶은데 정말 다 서울에서 계시고 또 부산에서 온 친구들도 있고 그냥 이런 거 시작했다 좀 같이 해보자 그랬더니 한 걸음을 담아주신 우리 전 출연자에게 너무 고맙고 우리 박수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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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제가 이 자리를 들어서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사실은 있어요 제가 지금 한국에 들어온 지 8년 됐는데 8년 세월을 함께 하신 분들이 있어요 함께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 만남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존경하는 분을 만나는 게 쉽지가 않네요 한 분이 아니고 너무나 많은 분이 제 주위에 계시고 그 중에 제가 다 언급을 해야 되지만 그래도 제가 이 자리를 들어서 한 번 꼭 언급하고 싶은 분이 계세요 누구냐면 우시선을 가진 어떤 여자분이신데 정말 제가 말로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이에요 그 한마디 표현하고 싶고 지금까지 제 뒤에서 그냥 항상 저를 표현할 때 하시는 말이 있어요 위대하신 우리 지휘자님 이렇게 하시는데 본인이 위대하시니까 그렇게 보이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위대하시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위대하시거든요 잠깐 앞에 나오셔서 한마디 해주세요 방금 정태성 지휘자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실이 아니고 정말 자기가 저를 만나서 행복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정태성 지휘자님께서 만남으로써 제 인생에 얼마나 멋진 사람이 펼쳐지고 얼마나 이 두 분 부부를 통해서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정말 앞날이 우뚝 빛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축하해 주시길 바라오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항상 빛날 내일 마음 모아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지혜 문하우 원장님 우승기 원장님도 와 계시고 우리 박삼원 좀 주실까요 이 두 분의 우가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 행복한데 그리고 우리 예련 의원님도 오셨고 우리 박삼원 환영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다 소개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진해 예총 회장님도 오셨고 우리 진경 회장님도 오셨는데 또 경남 교장관 회장님이신 우리 세우 우리 대표님 우리 대표님 우리 합창단 단장님도 오셨고 우리 박수정 교회 장관님들 그리고 호동 교회 장관님들 우리 성경 지금 뒤에서 언제나 봉사하고 계세요 저기 뒤에 보시면 카메라 찍는 분 계시죠 우리 성경 우리 교육 국장과 자신이 아주 훌륭하시고 늘 뒤에서 봐주십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도 와 계시고, 너무 인사드리는 분이 많은데, 그리고 저기 멀리 마지막으로 우리 아르텔 피라모리 지휘자이시고, 감독이신 우리 윤혁재 선생님 잠깐 박수 좀 해주시고요. 지금 잠깐 홍보하고 하겠습니다. 프랑스에서 레 미저러블 뮤지컬 내한 공연이 왔거든요. 오리지널 버전도 오는데, 서울과 부산에서 공연 두 개를 하고, 먼저 시작을 부산에서 하는 것 같아요. 부산 문화예술회관 대극장이고, 아마 5월 15일? 5월 15일 할 거예요. 거기 가시면 저분이 지휘하고 있을 겁니다. 저한테 말씀하시면 아주 저렴하게 프로그램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인사드린 분이 너무 많아요. 지금 다행히 못 들어서 너무 죄송하고, 혹시 소원하실까봐 너무 죄송한데, 제 마음속에 여러분들 지금 계신 분들 마음속에 평생 담고 가겠습니다. 담고 가고, 살아가면서, 갚아가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노래 한 번 할까요? 네! 제가 말이 좋아서 대표부 음악감독이지, 잔디라는 사람은요. 목이 입이 다 닿았어요. 그래도 제가 오늘 승리의 노래인데, 내 순도를 한 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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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오신 것을 잃어버려 내게 오신 것을 잃어버려 내게 오신 것을 잃어버려 내게 오신 것을 잃어버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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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림을 태어낸 우리 아르텔 이사장님 작가 바리톤 윤혁진 선생님 감사합니다. 유학 시절부터 함께 동부동강을 한 친구이기도 하며 음악의 동교이기도 하고 우리 정태성 스즈앱을 생각하면 남들이 듣지 않은 음성을 들은 사람이고 남들이 꿈을 꾸지 않은 꿈을 꾸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랑 이테레이스부터 지금까지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마 경남 창조모납도 꿈을 향해서 또 다른 위라클을 만드실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가 되어서 오늘도 아침에 일찍 추발해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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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에 눌리칠리여 제 하루에 죄가 심어지며 빛밭한 바람 속이 나를 달리고 내 품에 눌리칠리여 아버지와 침대의 은혜 도로가 보이시니라 내 고슴이 있잖아 품에 눌리칠리여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그리워 밤불로서 나사를 찾으라 구속이슬에 황초래 휘저치던가 그리워 그리워 시절 꿈에 내 이 시리아 천설 바다에 천천히 박물 별 거든 표빈 기잎머리 난리는 어린 구리와 눈 바다에 кон 바다에 천천히 닮은 가 가 저 계 동 나 가 가 이것이 자아가 흔들리시리라 하늘에는 선금별 할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나를 넘기고 스님과 함께 무지진무치가 달린 초라한 질부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오란불안 거리는 곳 그것이 자아가 구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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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노래하고 있으시죠? 우정의 노래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우리 지금 출연지를 다 받았어요 우리 준비하는 동안 여러분 지금 이 공간은 어떻습니까? 좁죠? 좁은데 저는 이 공간이 너무 좋고 편하고 그리고 마이크 없이도 노래할 수 있고 그리고 따뜻하고 무엇보다 이 건물의 주인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곳을 마음껏 쓸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항상 뒤에서 도와주시고 지역에서 YWCA 회장으로 활동도 하시고 이분 소개를 마지막에 제가 좀 맡겨뒀다고 하는데 지금 어디 계세요? 이순옥 회장님? 이순옥 회장님? 이순옥 회장님 근데에서는 같이 한 발자국씩 나가는게 좋을 것 같고 제가 한 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수 Waldvin 씨 이 지역에서 꼭 필요한 그런단체로 자리매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번 우리 우정혜 우리 다 같이 한 번 불러볼까요? 나들이 원하자는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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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진 한번 찍을게 뭐 태자님 찍을게 나오시자면 이수현 씨 사장님 나오시자면 정기훈장님 나오시자면 사진 찍을게 사진 찍을게 회장님 회장 나오시고 얘들아 의자 발전 하죠 자 진압팀 교수님 나오시자면 자 모순 교수님 우리 성형님 나오시자 자 앞에 앉으세요 자 앞에 앉으세요 우리의 처음 회장님 어디를 수 자 앞으로 오세요 흰 변경에 앉으세요 흰 변경에 앉아 놓아 시킵니다 저기 한 번 뒤에서 대신 하셔야죠 여기에서 대신 하셔야죠 네 위에서 가지고 아주 많이 나고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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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